이스라엘 이스라엘 롤러 좀 쉬었어요 형 어 우리? 어 아침에 바로 나와 다 고생하니까 네 자 그럼 가볼게 으아이씨 아 왜 그래 왜 그래 어 진짜 어 진짜 야 나 진짜 무서워요 아 미안해 밀어서 오빠 저 몰라요? 어 오빠 안녕하세요 진짜 미안해 많이 놀라셨어요? 방송 나가면 안 돼 이거 지금 방송 나가면 안 돼 여기까지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돼 잠깐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네 진짜 야 이 상태로만 해도 재석이 형이랑 홍철이면 평돈이 형은 기절할 수도 있어 재석이 형이 좀 심신이 붙였거든요 아 재밌겠다 야 드리머 내가 아빠가 이게 유전이야 유전 우리 아빠도 못 봐 이런 거 아 진짜 안녕 안녕히 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